안녕하세요. 아징소녀 김은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첫 번째 곡은 아징소녀라는 별명을 얻은 곡 사랑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님 몇 굽이 돌고 돌아 사랑님을 보았을까 새벽 안개 이슬되어 하랄이 맺혔구나 하늘하늘 타는 가슴 어디에 둘까 그리운 마음 사랑해졌네 반타까운 내 님비야 저 구름에 몸을 실어 둥실둥실 뛰어볼까 저 바람은 내 맘 알까 목물같은 니네 심정 사랑님은 아시려나 우리님은 아시려나 다음 곡은 미스트로2에서 대조돈을 했을 때 불렀던 곡 진성 선생님의 우리 엄마 라는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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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울어머 우울어머 눈가에 이슬 맺히시네 허리버리 가진 것 없었다 허리말로만 한숨 들었네 허리버리 수많은 날은 머리 가슴에 한만 들었네 무병장수 부디 하옵소서 허리버리 가진 것 없었다 허리말로만 한숨 들었네 허리버리 수많은 날은 은하이 가슴에 한만 들었네 세월비 겨울이 가옵소서 다음 곡은 전국 노래자랑에서 두 번이나 최후 소송했던 곡 눈물의 브루스라는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숨 들었네 내 온뿌리 손짓하듯 나를 유혹하는 밤 내리는 빗물처럼 느끼는 색소폰 소리 아아 나를 울리네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떠날 당신이기에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젖은 눈을 감추네 아 푸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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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주자여 그 음악을 멈추지 말하리요 네 이번 곡은 제 눈물을 들인 장윤정 선배님 곡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곡 사랑 아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아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안 돼 나를 두고 떠나면 안 돼 그렇게 못해 난 절대 보낼 순 없어 갈 때면 가봐 모든 걸 잊고 떠나봐 그땐 뒤돌아서 후회를 할 거야 희미한 기억 속에 너의 이름 불러도 다신 볼 수 없던 사랑한 사람 아 사랑아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 나만 두고 갈려가듯 다신 날 잊지 마 언젠간 그댄 나를 찾는다 해도 그땐 내가 먼저 뒤돌아서 그댈 볼 수 없으니 지금까지 아잉소녀 김은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